오늘 말씀은 3회상 20장 말씀입니다. 3회상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마나요세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고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지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지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시 자기 성의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야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였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느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3회상 20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라만 아요세서부터 도망을 하여서 요나단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올에게 피하면 그곳에서 자기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고 사모엘에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올이 찾아와서 비록 예언의 영이 이마에서 그가 그 죽음에서 모면하였지만 그래도 그 죽음에서부터 그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제는 요나단에게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죽음의 사망권세가 쫓아다닐 때 어떤 곳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피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만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게 피하면 거기서 내가 뭔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올 왕의 아들에게 가서 그가 피하면 혹 같이 맹세를 하고 사랑의 언약을 나누었으니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나아갑니다 자 요나단에게 나아갔다 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망의 권세자가 사망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사올 앞에서 내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육체의 예법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예법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육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의 정욕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고 떨게끔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은 우리의 육체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예법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모습은 사망 권세자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았으나 기름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았지만 이가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자임을 스스로 본인이 알고 있느냐 하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물론 망군의 여우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기도 하고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예수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고 그 권세를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사망의 권세 앞에 놓이게 될 때 두려워 떨며 거기서부터 도망하고자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다윗도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도망갔으나 거기서도 해결이 안 돼서 또 요나단에게 도망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주 그는 참으로 떳떳하게 자기가 너무나 잘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우 앞에 얼마만큼 우리 자신이 떳떳합니까 다윗이 이때만 해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했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열심히 봉사했어 목사님 말 잘 들었고 열심히 충성했어 나는 열심히 전쟁을 하라 그래서 전쟁을 했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 그래서 열심히 읽었고 기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고 참으로 내가 율법으로는 육체의 법 앞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육체의 일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사망권세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권세는 끊임없이 어떤 우리의 육체의 어떤 사건 속에서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요나단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를 말한 것처럼 다윗이 뭔가 떳떳하게 말하면서도 그 심령에 두려움이 없느냐 사망권세가 자기를 쫓아오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자기를 여전히 사올이 쫓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자기가 사올의 칼날 앞에 놓여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한테 놓였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왜 주님 나한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왜 주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망선고를 받은 줄을 아는 거 다윗이 지금 사올의 칼날 앞에서 쫓기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사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했다는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어떤 힘, 나의 능력, 어떤 경험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일 때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가 그걸 돌로 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난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기충천합니다 그 다음에 의기충천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행할 것을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험을 하고 이기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귀신 많이 쫓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충성, 봉사 아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내 안에 생겼느냐 하면 이 다윗이 지금 요나단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내가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잘하였다라는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상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기름붐 때문에 그가 승리가 있었지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했구나라는 자기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주님이 하셨는데 알아요 주님이 다 하신 거 알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바로 이 9절에서 10절 말씀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것을 다윗에게서 제하해버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도 또 요나단을 찾아갔을 때도 그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일은 한 분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뛰어나고 기름붐이 능력이 뛰어나 목사님 그늘 앞에 간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나하고 뭔가 정말 형제 간의 사랑을 뜨겁게 하면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맹약을 하고 사랑의 교제라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의 죽음의 그 권세 앞에서 놓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을 의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을 의지하는 내가 되어지도록 다윗도 그와 같은 훈련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신 것처럼 다윗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고 난 후에 12절 말씀 고린도우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도록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양심이 증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자랍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양심이 주어졌다는 걸 말하면서 15절 말씀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성사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없이도 잘못했다 잘했다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사울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냐라고 요나단의 말한 것과 똑같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양심은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적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율법의 용무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 사망의 권세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예수 믿으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양심은 그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 너는 자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 법 아래에서 나는 놓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허락해도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사람을 다 비우고 제거시켜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진실함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세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로 오신다 했어요? 진실과 공의로 우리 안에 장가 든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의 진실함과 그의 의가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죠 얼마만큼 나는 예수님 앞에 다 두 손 두 발 들고 오직 그분이 나의 모든 주권자여 나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인가를 내 양심은 압니다 율법 앞에서 자유한 만큼 아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앞에 내가 두려워 떤다면 아직도 내가 완전한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다윗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편이 써진 거예요 그가 정말 그러한 많은 문제 속에서 있었지만 정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왕이시라고 그 입에 구구절절히 시편에 고백을 하게 된 그 다윗의 시편이 써졌던 건 이 경험이 없이는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단 한 번 나의 구원자가 나의 하나님심을 여러분은 모든 순간 속에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종교와 영광을 그분 앞에 올리시느냐라는 겁니다 요나단 앞에 찾아간 다윗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율법 앞에서의 나 그러면 그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낳은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율법도 선한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이 사랑의 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키면서 싸우지만 진정한 구원은 율법에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앞에 나아가서 율법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내가 다 지키고 지키려고 하여도 나는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온전히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냐고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면서 잘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그것을 다 알게 한 것을 내가 너에게도 알리겠다 그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찌 너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낱낱이 낱낱이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서 알게 합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서 알게 할 때 나는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거예요 율법에서 낳은 믿음이 바로 요나단의 역할입니다 율법에서 낳은 믿음은 나의 죄를 한낱이 알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은 나를 책망하고 그리고 나를 송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해요 그런데 그 죄의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가야 되냐 저 십자가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할 때 거기서 피할 길을 준 게 바로 율법을 믿음으로 내가 받을 때예요 율법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 예수 크리스도 앞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는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도대체 치운 것이 뭐냐 난 죄가 없어 라고 할 만큼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망건세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알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그것을 얻도록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못 박으시고 이제 귀를 주십니다 그와 같은 내가 살 수 있는 제시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 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나를 보네요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엄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해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초하루 월삭이라고 말하는 이 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으로 나팔을 불어서 모읍니다 그들은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때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 그때 마땅히 왕을 모시고 있어야 할 그때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베들레엄 자기가 살던 곳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엄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엄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이 베들레엄에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엄에서 믿음의 사람인 나를 사망권세에서부터 건져내 그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월이 그것을 용납하냐? 아니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베들레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헤롤 왕은 그때 당시에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절대로 사단은 용납하지 않아요 율법을 들어서 사용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율법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갈라디아에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참해 그 때가 참해 율법 안에서 종로를 타고 사망이 권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참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사망의 권세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의 명분이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의 형상을 다 함께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함께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것은 바로 율법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첫사람 아담을 회복하는 아들이 되게 하는 사망 권세자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잠깐 동안 종로를 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자에 앉히시기까지 하나님은 사울 앞에서 잠깐 동안 사망에 쫓기는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그 사울에 쫓기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만큼 그가 성장하게 되는지를 그의 성장은 완전한 겸손입니다 그가 사무엘을 찾아다니고 요나단에게 찾아다니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피해 다니던 다윗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우리는 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내가 참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고 율법의 그 사망권세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지하냐고 예수 그리스만을 얻게 되어지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봉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함을 얻을 것이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건 내 행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행위로서 무엇을 잘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다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은 은혜 가운데서 담대한 삶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하지만 은혜 안에서 나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냐고 뭐만 의지해요?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와 같이 은혜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 것은 행위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덮었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기름봄을 받아서 여호와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전쟁이기 때는 그 기름봄이 담대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심령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은혜로 잠겨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직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책망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담대해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얻은 자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그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은혜를 받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은혜만을 의지하고 은혜 때문에 담대할 수 있을 때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바로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담대함은 천국에 그냥 키를 꽂고 열어서 꺼내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인 것처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거지가 뭐 동양하듯이 구합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내 것을 구해내는 것처럼 가져오십니까?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당당하게 내 것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당당하게 내 것입니다 사망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난 당당히 생명을 구해야 돼요 내가 억울하게 빼앗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나라도 다시 되찾아요 빼앗겼던 자기 소유도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느냐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게 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준 생명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어떤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안에서 얼만큼 내가 살고 있느냐 율법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인가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사울이 만약에 그걸 듣고도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야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예수 그리스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죠 율법에서 노임을 받았으면 평안합니다 율법이 나를 절대로 정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은혜 안에 있을 때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요나단에게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겠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 앞에서 율법을 가진 믿음은 맹약을 해서 뭔가 믿음을 주는 것 같고 구원을 주는 것 같은 율법으로 말하는 믿음의 가르침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다시 구원했어요 못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주 예수께서 아무리 맹약을 하라고 해도 그 맹약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율법을 따라서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율법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 율법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냥 알고 인정을 하던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가 들러가자 우리의 인생은 광약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약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12절로부터는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하라고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께서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요나단이 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는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까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그러면서 14절에서부터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 율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 율법으로 낳은 아들 그런 자들 중에서도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율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건져내서 그들도 구원이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거꾸로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의 기른분과 인자심이 너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자손을 지켜주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실제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구원을 얻고 그 은혜 맛보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바로 이와 같이 율법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광약길에 오직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끊임없이 깨닫고 발견하고 은혜 안에서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율법 앞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가도 또 율법이 나를 또 정제하고 뭔가 죄를 깨달을 때 또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본 18장 20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 그리고 빌리포서 4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이제 다윗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율법의 정죄 사망권세의 역사 하지만 때로는 그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 길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사모엘에게 갔다가 또 이제 요나단에게로 피하여서 그곳에서 내가 치운 죄가 무엇이며 내가 죽을만한 죄가 무엇이냐고 외치는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냐는 사망의 칼이 우리 앞에 놓을 때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말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러한 일도 하고 충성하고 순정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느냐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길에서 다시 한번 율법 앞에 놓이게 하고 율법 앞에서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짐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오 우리의 행암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직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책망받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담대하게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가 넉넉히 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여 아버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 앞에서 율법적인 어떤 행암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도 되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서 뭔가 구원을 받을 길을 찾거나 피하려고도 하지 말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메어서 종살이를 하는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니 이제는 그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고 아들의 명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안에 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히려 거꾸로 율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시점에 있는지 얼마나 더 우리가 자라나야 될지를 잘 깨달아라 예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아들의 명분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